1. 비행기가 가속도 운동을 할 때 하중 배수를 구하는 식은 단, G지구의 중력 가속도이다. 1. 1 플러스 가속도 G 2. 항공기 날개에 앞내림을 주는 직접적인 이유는 4. 실속이 날개 뿌리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3.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수평 비행하는 비행기의 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기수가 내려가는 경향으로 조종관을 당겨야 하는 현상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는 3. 마하 트리머 4. 스포일러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항공기 주변의 공기 흐름을 유지하여 양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5. 프로펠러의 회전속도에 비해 비행속도가 아주 빠른 하강 비행시 풍압 중심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 4. 기세 뒷전 방향 6. 왕복기관을 장착한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프로펠러 효율 및 모든 조건 일정한 경우에 제동마력이 커지면 이용마력 또는 필요마력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1. 이용마력이 증가한다 7. 절대 압력을 옳게 설명한 것은 2. 계기압력에 대기압을 더한 값과 같다 8. 다음 중 도움날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비행기의 세로축을 중심으로 한 운동을 조종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조종면이다 9. 항공기 날개에 상반각을 주는 주된 목적은 1. 가로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10. 다음 중 헬리콥터와 제트기관 항공기에서 모두 발생하는 현상은 3. 지면효과 12. 제트 반동 회전날개 헬리콥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제트의 반동을 이용함으로 토크를 보상하는 장치가 필요 없다 12. 720km 매시간의 속도로 고도 10km 상공을 비행하는 비행기의 속도 측정 피토관 입구에 작용하는 동압은 몇 kg의 메스트인가 단, 고도 10km에서 공기의 밀도는 0.5kgm3이다 1. 만 13. 비행기의 상승한계를 고도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순서로 나아야 한 것은 4. 절대 상승한계, 실용 상승한계, 운용 상승한계 14. 비행기의 동체 길이가 16m, 직사각형 날개의 길이가 20m, 시위 길이가 2m일 때 이 비행기의 날개의 가로 세로 비는 4. 10. 15. 다음 중 음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 온도 16.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는 4. 받음각 17. 항공기용 소화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아닌 것은 3. 안전을 위하여 방출 압력이 없어야 한다 18. 다음 중 손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줄 작업을 하는 일감의 가공 방향은 가로 방향으로 하며 줄의 일부분을 한정하여 이용 가공한다 19. 토크렌치의 유효 길이가 10in 인 토크렌치의 5in 유효 길이 연장 공부를 이용하여 토크렌치의 지시값이 25in IBS 덱에 볼트를 조였다면 실제로 볼트에 가해지는 토크 값은 양력인 파운드인가 4. 37.5 20. 항공기 정비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자재에 대하여 창고에 저장하기 전에 요구되는 품질 기준을 확인하는 검사는 2. 수령검사 22. 유압계통이나 연료계통에 큐브 대신에 호스가 사용되는 주된 이유는 3. 움직이는 부분에 일련성을 주기 위해서 22. 측정기기를 가지고 어떤 물체를 측정시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는 23. 물림턱에 로크 장치가 있어 로크되면 바이스처럼 잡아주게 되어 부러진 스터드 등을 떼어낼 때 사용하는 그림과 같은 공구의 명칭은 2. 바이스 그립 플라이어 24. 두께 0.1cm의 판을 굽힘 반지름 25cm로서 90도로 굽히려고 할 때 세트백은 몇 cm인가 4. 25.1 25. 다음 문장이 뜻하는 계기로 오른 것은 1. 엘티미터 26. 소화기의 종류에 따른 용도를 틀리게 짝지은 것은 3. 포말 소화기 전기화제의 사용 27. 중력식 연료보급법에 비교하여 압력식 연료보급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항공이 접지가 불필요하다 28. 밝은 장소라면 실내 실외 관계없이 시험을 할 수 있는 침투탐상검사는 2. 염색침투탐상검사 29. 항공기 견인 시 지켜야 할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3. 견인 차에는 운전자와 지상감시자 이외의 어떤 사람도 탑승해서는 안 된다 30. 고압선폭 발물 기계류인 화석물질 등의 비상정지 스위치 소화기 소화전화제경보장치 등의 색채 표시는 4. 빨간색 31. 금속합금의 입자 경계면을 따라서 발생하는 선택적인 부식으로 부적절한 열처리에서 합금 조직 이균일성의 결려로 발생하는 부식은 3. 입자 간 부식 32. 부품 제작사에서 설계에 제작한 구성품을 정비할 때 주로 활용하는 도서는 3. 부품 오버홀 도서 33. 다음 그림과 같이 단단히 조여있는 너트나 볼트를 풀 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너트나 볼트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 사용하는 공구는 2. 브레이커 바 34. 접촉되어 있는 두 개의 재료가 녹아서 다른 쪽에 들러붙은 형태의 손상은 1. 융차 35. 사용시간 한계를 정한 것으로 정기적으로 분해, 수리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구성품이나 부품에 적용되는 정비용어는 2. 하드타임 36. 고주파 담금질법, 침탄법, 질화법, 금속침투법들은 무엇을 하는 방법인가 2. 표면경화 방법 37. 항공기 재료로 사용되는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에서 주조의 의미를 옳게 설명한 것은 2. 알루미늄 합금을 녹여 거프집에 부어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것 38. 단순 반복응력, 변동응력, 반복변동응력, 중복반복응력 등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을 측정하는 시험은 2. 피로시험 39. 항공기 기체 강도 설계 시 설계하중을 고려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4. 항공기 기체의 강도는 한계하중보다 좀 더 낮은 하중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지기 때문 40. 5m로 제작된 항공기 날개보가 급율을 한 9.005m가 되었다면 날개보의 변형률을 옳게 나타낸 것은 1. 인장 변형률이 0.00이다 41. 다음 중 좌구련상이 가장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은 4. 긴 기둥의 압축력이 작용할 때 42. 항공기 재료 중 먼지나 수분 또는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누설을 방지하며 소음 방지를 위해 쓰이는 재료는 3. 고무 43. 다음 중 항공기 조종 계통에 사용되는 장치가 아닌 것은 2. 대립붐 44. 한쪽 끝은 고정 지지점이고 다른 쪽은 롤러 지지점인 보의 종류는 4. 고정 지지보 45. 알클레드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알루미늄 합금판의 순수 알루미늄을 약 3-5% 정도의 두께로 입힌 것이다 46.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가 항력 힌지, 플래핑 힌지, 패더링 힌지에 의해 허브에 연결되어 있는 형식은 1. 관저형 회전 날개 47. 무기질 유리를 고온에서 용용 방사하여 제조하며 밝은 흰색을 떼고 값이 저렴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강화 섬유는 1. 유리 섬유 48. 다음 중 도면상 항공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복원 오류로 그림 파일이 없습니다 정확한 그림 파일 내용을 아시는 분께서는 관리자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 WL110은 BL0을 기준으로 높이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49. 비행 중 비행기의 세로 안정을 위한 것으로써 대형 고속 제트기의 경우 조종 계통의 트림 장치에 의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은 50. 다음 중 앞전에 장착되는 플랩은 1. 드루프 플랩 51. 헬리콥터 동력구 동장치 개통의 조절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이 조절 작업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의 심각한 손상과 진동을 초래하게 된다 52. 동체 여압실의 압력 유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4. 외피판과 부재와의 사이를 리베스로 밀폐시키는 방법 53. 기관 마운트와 나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나셀 뒤에는 역추 진장치가 있어 나셀 주변의 소음을 제거한다 54. 다음 그림과 같은 부재들의 명칭은 1. 리브 55. 헬리콥터의 주회전 날개 궤도 점검 방법이 아닌 것은 3. 보어 스코프를 이용한 방법 56. 헬리콥터의 변속기와 기어박스에 사용되는 윤활류의 오염상태 점검 시 염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윤활륜의 금속 분말은 2. 알루미늄 분말 57. 도면의 형식에서 영역을 구분했을 때 주요 사유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하이픈 58. 두드리거나 압착하면 얇게 펴지는 금속의 성질은 1. 전성 59. 대부분의 항공기에 사용되며 안쪽과 바깥쪽의 휠로 분리되는 조립품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휠 명칭은 2. 스플리트 휠 60. 헬리콥터의 동체에 발생한 해전력을 공기 압력을 이용하여 상쇄 또는 조절하기 위한 테일봄 끝에 반동 추진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2. 놓다